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벌써 추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향해서 집 청소도 하고 차례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스 스튜디오 남성입니다 이맘때 날씨는 정말 끝장나죠 하늘은 정말 맑고 참 깨끗합니다 한창 뜨거웠던 여름 가고 벌써 추석이 쿵쩍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항상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추석을 맞아서 밤하늘에 보름달을 그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떡방아지 있는 옥토끼가 달에 산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달을 보고 있으면 정말 토끼 모양 같기도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던 참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 달림한테 소원을 빌어봐야겠죠 어떤 소원을 빌실 건가요 어릴 적에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가장 큰 소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로또 1등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자 만명이 소원이 아닐는지요 그래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게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 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전세 아니면 월세죠 그냥 큰 욕심 버리고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게 제일인듯 합니다 저는 아직 한참 젊지만 주위에 갱년기 때문에 삭신이 쑤시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분들도 많다던데 그럴 때일수록 제 유튜브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면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 됐습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왔는데 추석 명절 모두 즐겁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님한테 소원 비는거 잊지 마세요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